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은 자가관리일 것입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리콘 연고, 두 번째는 실리콘 시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런 실리콘 연고를 어떻게 사용하고 시트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목조목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가슴 확대 수술 후에 흉터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흉터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넓은 흉터, 비우성 반응, 켈로이드라고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요. 흉터 자체가 넓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흉터가 벌어지지 않게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에 흉터 자체가 이렇게 약간 볼록하게 올라오면 우리가 이것을 비우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흉터의 경계를 넘어설 만큼 마치 버섯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이런 경우에는 유전적으로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켈로이드 체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켈로이드 체질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비우성 반응인데 이게 켈로이드 체질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절개 흉터에 대해서 굉장히 겁내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관리를 통해서 이런 비우성 반응이 최소화로 될 수 있게끔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비우성 반응에 대한 치료, 그리고 색소침착이 되었을 때 어떻게 치료하는지 자가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부 타입입니다. 이런 리뷰 논문들을 보게 되면 피츠패트릭 스키 타입에 따라서 비우성 반응 또는 흉터가 잘 생기는 체질과 그게 아닌 체질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피츠패트릭 스케일은 1에서부터 6단계까지가 있는데요. 피부가 얼마나 착색이 잘 되는지에 따라서 멜라닌 세포의 색소 활성화의 정도에 따라서 타입이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 논문들에서 얘기하고 있을 흉터가 많이 생기는 체질은 피츠패트릭 타입이 4 이상인 경우이고 참 미만인 경우에는 흉터가 잘 생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경계는 아무래도 햇볕을 보았을 때 화상을 입으시는 분들은 피츠패트릭 타입 3에 해당하고 화상을 잘 입지 않으면서 태닝이 되는 경우에는 피츠패트릭 타입 4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이런 피츠패트릭 스킨 타입의 분포에 대해서 알아본 논문을 찾아보니까 48.8%에서는 피츠패트릭 타입 3, 그리고 22.2%에서는 타입 4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흉터가 잘 생기지 않고 어떤 분들은 흉터나 착색이 많이 생긴다고 볼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내가 착색이 잘 되고 피부에 화상을 입지 않으면서 태닝이 잘 되시는 분들은 흉터 관리를 좀 더 신경 쓰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흉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여러 가지 시술을 통해서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스테로이드 주사와 레이저입니다. 첫 번째, 스테로이드 주사는 트리암시놀론이라고 하는 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약은 흉터를 생기게 하는 것, 흉터를 분해하고 있는 이 안쪽에 우리 몸 안에 있는 밸런스를 조절해주는 약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적정하게 사용하는 희성 농도에 따라서 비유성 반응이 있을 때 2개월 간격으로 2번 또는 3번 정도 주사를 하게 되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비유성 반응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흉터가 볼록하게 윤기되기 시작하고 가려운 증상이 있다면 빨리 병원을 내원하셔서 이렇게 흉터 주사를 맞으시면 빠르게 비유성 반응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색소 레이저인데요. 일반적으로 흉터가 생긴 이후에 윤기성 반응, 비유성 반응이 생기지 않더라도 절개 부위 주변에 착색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흉터의 선이 진하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시술을 해드리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너무 과하게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PIH라고 해서 포스트 인플라메이토리 하이퍼 피그멘테이션 즉 과민반응으로 인한 색소 침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약게 쓰면서 샷수를 많이 하고 반복적인 시술을 통해서 조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주 길게 2개월까지 간격을 두고 여러 번 반복 시술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트레암신올론 주사와 엔디야그 색소 레이저를 이용해서 색소 치료, 비유성 반응에 대해서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은 자가관리일 것입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리콘 연고, 두 번째는 실리콘 시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런 실리콘 연고를 어떻게 사용하고 시트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흉터 관리 방법은 이 실리콘 연고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 실리콘 연고를 쓰면서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이 제품인데 용량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용량이 큰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레이저 시술을 받은 이후에 흉터 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고 3개월 정도 꾸준히 그리고 하루에 두 번씩 얇게 도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품의 뚜껑을 열어보면 밀봉이 되어 있는데 밀봉이 되어 있는 실을 제거하게 되면 연고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은 양을 사용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한부에 조금 바르고 한부에 부드럽게 문지르시면 얇게 도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질러주는 형태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흉터가 높게 오르는 것도 막아줄 수 있고 좀 더 도포가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품을 바르고 나면 굉장히 찐득찐득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찐득한 부분들을 옷에 묻어난다면 조금 더 적은 양을 다음번에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주기는 하루에 두 번입니다. 우선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물기를 닦아낸 다음에 절개 부위를 이렇게 부드럽게 잘 발라주시는 것이 좋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출근을 하시기 전에 또는 이상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한 번 더 발라주시는 방법으로 하루 두 번 발라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리콘 시트를 이용한 흉터 관리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시기에는 연고 타입으로 바르시는 것이 편하지만 실제로 흉터 관리에 좀 더 효과가 있는 것은 실리콘 시트입니다. 실리콘 시트는 부착하는 부분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잘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흉터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특정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제품이 잘 안 떨어지고 효율적으로 또 효과가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이름은 사실 메디폼이라고 비슷한 이름의 창상치유 드레싱 제재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서 보시게 되면 안쪽에 제품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포장을 뜯어서 안에 제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을 통째로 쓰게 되면 안에서 이렇게 보호필름을 제거하고 통째로 붙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는 잘라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 길이는 흉터보다 조금 넓게 폭은 대략적으로 1cm 정도 잘라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보호필름이 찐득찐득한 부분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필름을 제거하고 환부에 붙이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름을 제거하고 나면 안쪽에 어느 정도 접착성을 가지고 있는 실리콘 시트 부분이 나오는데 절개 부위에다가 부드럽게 잘 붙여주면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실리콘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두께 때문인데요. 두께가 두꺼운 경우에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움직임 위에서 떨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얇은 제품을 저는 선호하는 편이고 샤워를 하실 때 제품을 붙인 상태로 샤워를 해도 된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환불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트를 우선 떼어놓고 세척을 하신 다음에 다시 시트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일주일 정도 유지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런 접착력이 떨어지게 되면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접착력이 떨어진 부분을 깨끗한 물로 세척을 하고 말려서 사용하시면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한 개의 시트를 사용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제가 수술해드린 짧은 절개 부위를 커버하실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까지 부착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맨 처음에는 깨끗하게 절개 부위가 세척이 될 수 있도록 세척을 열심히 하고 그 위에 연고를 바르는 형태로 심해오실과 같은 실리콘 연고 타입을 추천드리는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안정적으로 시트 제품을 이용해서 잘 커버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왜냐하면 한 달 지나서부터는 가슴 아래쪽을 받쳐줄 수 있는 브라를 입었을 때 절개 부위가 브라에 의해서 쓸리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는 이런 시트 제품이 좀 더 보호력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일주일에서 3주 정도 시간이 지나서 더마본드가 떨어지고 난 이후에는 연고를 하루에 두 번씩 발라주고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는 이렇게 시트 제품을 수술 후 3개월 또는 6개월까지 잘 붙여주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제품들을 잘 활용하셔서 관리를 잘 하신 분과 그냥 방치하신 분들이랑 흉터 상태가 많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주사나 레이저 시술을 통해서 개선해드릴 수는 있지만 자가관리를 통해서 흉터를 예쁘게 잘 낳으시게 되면 절개 부위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슴 확대 수술을 한 이후에 흉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안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잘 읽어보고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목조목TV 조정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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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